물질이 있는데 내 건 너 거고 너 건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야 내 건 내 거고 니 건 니 거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인 내 건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은 너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경스러운 경건한 사람 니들 그럴 수 있어? 솔직히 자신 없어요 할아버지는요? 난 가끔 한 번씩 얘기해 나도 경건한 사람은 못 돼 여기저기 많이 기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니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라고 탈모도에 나와 있어 도둑 강도들이 이런 사람이지 남의 것도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치도 않게 남의 거 뺏고 강탈하지 어떨 땐 사람들을 해치기까지 하면서 허는 사람은 천일의 삶을 지키고 싶어? 아무치도 안 내 거고 내 거고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다 나으나 있어? 아무치도 안 나아?